깜짝이야 오케이 그래서 시작 오케이 이거 뭐라고? 이거 뭐라고? dead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일까요? 음 상상해봐 너는 있다 초콜릿 세상에 자 여기 dead이 여러가지 역할 중에 여기서 하는 dead의 역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dead을 보고는 뒤에 누가다가 있습니다 여기 누가다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 비동사에 두 가지 뜻 이다와 있다 여기서는 있다예요 그래서 이거 요 부분만의 뜻은 네가 있답니다 응 자 근데 dead의 역할이 dead의 원래 네가 알고 있는 dead의 뜻은 뭐예요? 음 음 흐헤헤이 dead의 뜻도 모르고 있다 저것 아니야 저것? this는 이거 that는 저것 아 dead이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너희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뜻은 I like that 난 마음에 든다 저것이 저것을 마음에 들어한다 저거 멀리 있는 거 한 개 this 가까이 있는 거 한 개 음 dead의 뜻이 너희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뜻은 저것인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고요 뒤에 누가다가 와 있을 경우 dead 뒤에 누가다가 와 있을 경우에는 누가 뭐뭐한다를 누가 뭐뭐한다라는 것으로 바꿔줍니다 됐습니까? 네 상상해보란 말이야 imagine 해봐라 무엇을 that you are 네가 있다라는 것을 상상해보래요 이 뜻은 넌 나랑 같이 할 때 얘기했는데 뭔 소리야 네 네 응 응 응 잘했네 오 오케이 오케이 뭐했어 네 네 네 네 오케이 네가 있다고 상상해보란 말이야 네가 없는데 있다고 한번 상상해봐 그 다음에 이다 초콜렛으로는 어 초콜렛 월 월 아 초콜렛 세상에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어 초콜렛 월드는 초콜렛 세상이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응 어디 어디죠? 이게 무엇이죠? 무엇 초콜렛 세상이잖아 인어 초콜렛 월드는 무슨 뜻이에요? 초콜렛 세상에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이게 어디요? 이게 어디요? 응? 어디요? 어디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읽는 거 아 가보자 네 그럼 이제 그럼 한 번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and chocolate postcards.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and chocolate postcards. OK. 한 번 더 읽어볼까요?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and statues.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and chocolate statues.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and chocolate postcards.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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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estival opens. Only in the cool fall.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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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30분 시간 있네 중간에 30분 시간 있잖아 학교 몇 시 하신다고? 2시 20분 그럼 푸른 해 2시 50분 그래 30분 시간 있잖아 그때 오라니까 전에도 얘기했어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 응 자 읽어보세요 네 뭐야 처음부터 쭉 읽어봐 계속해서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Iruvi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in Iruvi and 선생님 저 1 때 해야 되죠 응 1 때 해요? 이거 할 시간이 없어 아요 그냥? 응 선생님 저 잘 바뀌어 음 이렇게 이런 큰 애링한 초콜렛 우윽 넉넉한 아 아 닌기 초콜렛 아 아 오 코 아 아 아 아 넉 아 아 아 아 아 너는 왜 더 라고 안 읽고 디라고 있냐? 디라고 읽는 건 뒤에 모음소리 올 때 디디고 나머지는 다 더야. In the hot summer sun. In the hot summer sun. After... After... You... You... You visit... Visit... You will be fat. You will be fat. You will be fat. You will be fat. Okay, 너 칠 시험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늦게 오냐? 계속해서... So... Make... Sure... Not to eat... Make sure.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Okay, 읽기가 좀 연습이 필요해서 다음 시간에 읽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